KG-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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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우리 곁엔 KG-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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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KG-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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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KG-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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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KG는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구사랑, 사람사랑을 실천합니다. KG는 시대를 앞선 생각으로 내일을 열어갑니다. KG는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트렌드로 세상을 앞서가며 디지털 세상의 동반자로 나아갑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올바른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모두의 꿈을 이뤄줍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일상에 즐거움을 제공하며 자연에서 식탁으로 신선함을 담아내어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KG는 올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 일상에 유익한 정보, 남다른 시각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KG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성공신화를 만들어 온 KG는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KG 그것이 바로 KG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KG는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위대한 사고를 하고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결과를 이끌어내어 비전을 실현합니다. 차별화된 가치로 새로움을 추구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런 회사 싱크 그레이 KG